와 딱지다 딱지를 교체한다. 넘어가야 돼 지금. 날이 나가서 다시 또 새로운 형의 창과 방출을 해야 돼. 세탁지 지금. 오케이 갈게. 오오오. 끝난 거 아니야? 와 끝났습니다. 너무 장시간 봤더니. 아주 장시간이. 아주 장시간이 되어있어. 아아. 넣어. 고마워 한 번 정도. 와. 와. 억지와 억지와flight 하인돌 하원 called 그 UFC 그 waren 그 51 낙시아. 수고한다고 하셨어. 아직 남았어. 이게 낙시완이에요. 이제 시작이에요. 이제 시작이야. 저번에 가라. 야 이 장시간을. 어린이 좋으세요? 다리고 계세요. 자전거다 왜이래야.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. 유재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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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돼 이거. 이거 왜 안돼. 왜 이렇게. 다음 경기 4장 무대 송지호. 우리 강당 끝나고 하자. 오늘 어린이날 때 미친 차인표 씨 이름으로 신발 천천레를 한 번. 아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딱지 좀. 오늘 저 미국 가서 진출하겠습니다. 진짜 딱지 좀.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. 이 친구가 정말 재미있어 할 거예요. 이거 정말 재미있어 할 거예요. 임표 형은 어떠셨어요 오늘이요? 러닝맨 여러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겁게 성공했고요.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. 어린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운동화 신고 꿈과 희망을 많이 펼쳐서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정말 운동화 신고 마음껏 재미있게 해주세요.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. 또 오실 거죠. 형 금방 나와요 또. 저한테 또 그랬거든요. 지금 쉬고 있어서 당분간은 스케줄이 뭐 괜찮으니까. 2주 쉬고 나오시면 돼요. 또 한 번 나오세요. 자 그러면은. 형 다음번에 뵙게요 다음번에 뵙게요 다음번에 뵙게요. 다음번에 뵙게요. 자 오늘 저 학교에 있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야 근데 오늘 너무 웃긴다 야. 자구나 둘이 하는거야? 오 형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. 어 이거 눈. 이것도 딱 좀 최악으로 가지고 있는거야? 도전장. 유재성 내가 잡는다. 오빠 저기 오고 있어요. 어 뭐야. 아 정글이야? 오해 법칙 팀이야? 정글이야? 경기 갔다 온 지 오래됐나면 얼굴이 허해가지고. 가만 안 기겠어. 자 절대. 러닝맨 좀 있다면 보여주겠어. 안쪽 안쪽 대법진. 불가 러닝맨이다 야. 잡아 잡아 잡아. 봐봐 그쪽 잘 봐. 아니 이거 뭐야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. 혜전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.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. 폴딩전문기업 매직스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.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. 보령제약 겔포스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